청주에서 아주 유명한 청담 피자 입니다 제일 인기 있는게 고구마하고 불고기 피자인데 이게 불고기 피자 아니 고구마 피자 베이컨 하고 감자 같은데 불고기 피자 입니다 요거트 소스 오이 피클 파마산 치즈 갈릭 디핑 소스 핫 소스 소스는 이렇게 준비 전화 할머니한테 너 니가 맘대로 했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4시 되면은 그 저기 휴대폰을 주는게 그리고 휴대폰을 이렇게 두께가 어마어마해 치즈 들은게 아닌가 본데 불고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습니다 고구마 피자 위에 있는게 감자인 줄 알았는데 고구마 갈아서 뭉쳐 놓은건가 빵색거리 보라색 베이컨 위에 올라가 있고 고구마 피자에 들어갔어요 개인적으로 불고기 피자가 더 맛있습니다 하루 지나서 에어프라이어에 되었는데 지금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고구마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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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